하이 사이 멋있어? 어, 미... 민지의 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먹는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맛있나 봐. 여름에 와서 주면 되게 좋겠다. 엄청 잘 먹는데? 블루베리랑 고구마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좋아하지. 알았어. 잠깐만. 음! 아! 그치? 아! 아! 이런 의자가 이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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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것도 시켰어요?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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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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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 물레? 저기 구경해보자! 서아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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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응! 인쇄하기 눌러주세요! 서아가 눌러주세요! 아이! 인쇄하기! 자! 이렇게! 오케이잉 돌려 뭐야? 네? 보여줘 뜯어서 잘 나왔어 많아? 엄마 마이마이 아우 더워 설레지 더워 알겠구만 너로 바로 뒤야 오빠 있다? 뭐야? 적당해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아색크림, 염두색깔 아색크림인데요. 강아지가 먹어야 해요. 사람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오빠가 오래 기다렸다는데요? 빨리 만들어 주세요. 네. 초록색깔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래 강아지 요거 초록색깔이에요. 아, 원래 강아지는 초록색깔이구나. 근데 이건 아색크림이에요. 강아지 아색크림인데, 사람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콩이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사람도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배도 안 아파요. 아, 배도 안 아프구나. 그냥 몸에 좋은 거예요. 야색크림은 맛있는 거 하니까 몸에 좋은 건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콩이 거 다 됐대. 콩 기다리래. 기다리세요, 콩이사님. 손가락 필요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콩이 아이스크림 나왔대요. 여기요, 콩님.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콩이 여기요. 콩이 아. 아, 뭐? 아, 맛있다. 맛있다고? 콩이 깎아놀이 할까? 콩이 깎아놀이 할까? 어, 강아지 와플이 있는데. 콩이 깎아놀이 할까? 강아지 와플이 있어요. 알겠어. 콩이 오빠 깎아놀이 하나만 해주고 올게요. 아야, 아야. 강아지 와플이 아니에요. 깎아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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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놀이 가자. 일로와. 콩이야. 가자, 가자, 가자. tså, 가자. 아, 저거 하고 주세요. 내가Est게운mez Steel 게임 롱이 전기. warm Cyber plot 다 먹어서 화났나 봐봐 홍아 왜? 다 먹었어? 홍이 다 먹었어? 홍이 똥 쐈어? 엄마 클레임을 다 하고 홍아 방에 다 지을까? 홍이 왜 꼬리 흔들어? 뭐 했어? 뭔가 했어요? 뭔가 했어요? 치열이다. 홍이 아빠 치열이 돼 이게 또 이뤄까? 왜 여기저기 이렇게 똥이랑은 태평양이 보여줘 그래 엄마도 씻을게요 어머 엄마 나도 씻을걸게 엄마 나도 씻을걸게 학생들이 삐진 와서 웃겨 향 바닥에 떨어지는 인데